진짜 슬라임 나오면은 그냥 때려치는 게 사일런트 시간 이득 보는 거 아닐까? 어... 갓갓이게... 또라이 밈? 개똥겜 갓갓이게 진짜 개좋은 거 같애 헉 실수한 줄 교살 망토와 단검 교살은 시계랑 쓰기 안 좋잖아 어... 써주세요 뭐 주는 거 써야지 가리를 쳐 지금 회중시계... 너무 좋다 사기다 사기다 띠용 아니 어젯밤도 방송 보다 잠들었는데 말야 과로시 소순하는 개꿈에 나와서 정신이 번쩍 틀어버렸어 이래도 되는 거야? 사장 나와 사장 나와 적응하십쇼 적응하십쇼 집중 잠을 재우는 액션이 있으면 잠을... 깨우는 액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탄성... 플러스 그... 독치력이나 하나 더 넣을까 독치력이나 하나 더 넣을까 때리는 게 맞겠지? 흠... 다음 턴에... 무력화 빠질 거니까 아니네 적응 과목은 잠시 능지 처참, 설치, 내장 해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저거 때리지 귓짓빛한 분사발놀림 어... 귀를 짓는 비명 여기서 집중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뭐야 아 나 저거 포션 잘못봤네 나 진짜 포션 잘못봤나 아 복제 포션이랑 이거 왜 자꾸 헷갈리지 겁나 헷갈리네 이거 86 86 음... 역시... 회중시계 개 썬다 강철의 폭풍 작업도구 환영살인마 아 이거 강폭 딱인데 교살강폭 가자 현돌 현돌 유물 라인업 현돌 쩌네 히든 미션 반복짓기 성공 아이고... 아닌 것 같으니 보험 감사합니다 이걸 성공하네 이걸 성공하네 뒤든 미션 안나와요 어... 어... 귀대빌 예 이게 이거...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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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혈 흡혈 도장 흡혈 카카털이 있으니까 넘어가자 아이 놀래라 깻잎 깻잎 그리고 캣닙 이대로 레디할까? 이대로 레디할까? 어, 수신 아 독지르기가 안 나왔네 허허 허허허 이거 게임 아님 총매 독지 독지 총매 탈출구로 교살 데미지 올리자 신성 발돌림 신성 오와 시체 폭발림 그랬습니다 어 뭐야 저거 데려 휴 구원의 겁날 마무리 천광석화 아.. 다.. 다 별로 아닌가? 강철의 폭풍 다 버려서 마무리 연기도 안되는 똥카드 같으니 강철의 폭풍 원하는 만큼 카드 버리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넘어가자 이대로 넘어가자 강철의 폭풍 교살님 충성충성 야비 부채 엘리트 잡고 저거 카카털 보면 되겠지 어우 부채 아 이대로 넘길까? 시계 교살 강포 개꿀이네 시계 프레셋 엘리타 더 가자 시계 프레셋 그 판단 시계 프레셋 귀찌삐 이것들이 진짜 미친겜 시계 프레셋 싹 카카 털이랑 삽이랑 같이 쓰면 되겠네 이 개선단 도박 은재 나오냐 귀찌삐 반사신경 넣을까 귀찌삐를 넣을까 팅샤라서 버리기는 계속 집을텐데 팅샤라서 버리기 팅샤라서 버리기 출발 아, 나 안 가져올구나 단, 저거, 곰충재비 딴 거 가져왔지 딴 거 가져올구나 정밀각인 것인데 아이, 교살 감폭 한 번만 잡혔으면 된대 아드레널린 폭수 룬피 룬피 강철의 폭풍 제비 같은 거 겁나 안 나오네 삽이 있기 때문에 불을 많이 봅시다 애플 하나, 둘, 셋, 엘리트 안 보고 유물만 쑥쑥 챙겨갑시다 룬피 프레스 달달 정제된 혼돈 정밀 강폭 장당 11대회 틱샤드하면 14대미네 어? 정밀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룬피 규주 룬피 규주 내바임 진짜 신성아 어디가니 규주는 안 버려져요 큰일 납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각침 왜 저거 육강력만 나오지 버그인가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아, 이 미친 겁나 샤네 도움 그 퓨 헐 아, 그렇잖아 어차피 불 보고 일할 수 있어 카카오토리 이걸 해낸다 오레르 콘 어땠으냐 오레르 콘 어땠으냐 저거 계좌들? 넷토 돌진 독 찌르기 생강 아 안돼 볶음이 아니 그지 같은거 앞에 나빠지고 아니 뭐야 이게 에반드 공포 망단 망단 사지말까? 지금 정밀로 때리는거라 공포 없으면 안될거 같애 다음편에 교살강 폭대리면 안되나? 아 진짜 장난하나 쓰레기엔 아니 뒤져그냥 공포신성 딱 맨밑에 있는거 역겹네 제비랑 구르기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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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저기에 안될거같은거 취재가 아 그냥 바로 간폭 썼어야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거 먹는게 더 쎄겠지 아닌가 안 먹는게 쎄가 먹는게 쎄가 지금 신성이 있어서 전부 강화 카드인데 그래도 먹는게 더 쎄겠지 룬피라서 좀 빡치긴 할텐데 먹는게 더 쎄 듯 아싸 표창 작은 삽질의 결과물이 나왔다 작은 삽질 결과물드라 분리타임맛은 바람 아싸 표창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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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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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 턴 하나 더 보는긴 하겠죠. 도플게머. 도플게머. 아 찐.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가즈가 답이 답이 답이다. 가즈가 답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포를 어디에다 걸지? 창은 불쾌해졌으니까 방패한테 걸려. 강폭 킬각 나오나? 안 나오지 킬각은. 그래도 강폭 쓰는 게 낫지 않나? 강폭 6장. 정변이라 11댐. 거기다가 교산이라 16댐. 공포치면은 11에서 16, 17인가? 17댐이라 치고. 16인가 17인가? 잡네 그러면? 아닌가? 5장이면은 잡을 거 아니야. 잡고도 남아서 창도 때렸다. 완전 불쾌한 창. 맹고. 아니 이거는 당연히 유령의 영상이지. 현자의 돌도 있는데. 정밀. 정밀단은 퇴장해 주십시오. 정밀단은 퇴장해 주십시오. 청소하는 퇴장해 주십시오. 정밀단은 퇴장해 주십시오. 정밀단은 퇴장해 주십시오. Slovene는 이줍니다. 정밀단은 퇴장 connecting. 아 이거 포션을 써야되나? 써야되나? 신성색 발돌림 나올 때까지 돌리자 아 근데 bgp 들고 있어야 돼 아 이걸 발돌림을 못뽑네 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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